액션 공부하면 금방 할 수 있는데 공부한다는 게 그렇습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또 한 가지는 짧게 하겠다 짧게 10분 정도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완전 노 브랜드 스타일로 앞에다가 글자 받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사진이나 무엇인가 이런 글자가 크게 박잖아요 그런 걸 잃지 놓지 않고 완전 노 브랜드 스타일로 가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녹화하는데 거의 10분 정도 들잖아요 10분 하면 딱 녹화가 거치나요 업로드 하는데 10분이 채 안 걸려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올리고 저희 페이스북에만 올리는 게 아니고 착한 사진도 올리고 내셔널 지어그라픽 출사 코리아 사진 읽기 여러 군데 올려요 그것을 올리고 또 우리 일후 멤버들의 카톡방에다 다 제가 찍어드리잖아요 그것까지 하는데 30분이 안 걸려요 보통 몇 마디는 2시간 이상 걸렸거든요 그래서 편집하고 하는데 너무나 일이 많더라고 그거를 20분 내지 30분 안에 끝내셔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그 방법도 찾게 되고 노트북 잘 바꿨어요 PC로 하니까 PC 노트북으로 하니까 참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올리는 데야 20분 25분 방송 녹화해서 올리는 데까지 한 30분 길면 30분 20시간 5, 6분이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폭풍 업로드가 계속될 겁니다 10만 독자를 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하고 앞으로 사진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예 그 OBS로 하시는 거죠 지금? 맞아요 네 OBS가 좋더라고요 가르쳐주신 분이 김용석씨라고 그 분이 OBS라고 해서 옛날에 저는 OBS랑 다른 거 썼어요 근데 OBS로 바꾸고부터 그걸 해보니까 너무나 간단하고 좋았어요 배우기도 편하고 편리하더라고요 저도 금방 배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이제는 다른 거 썼거든요 맥 쓸 때는 다른 거 썼어요 맥 말고 PC로 바꾸니까 PC 환경에 맞게 만들어낸 것도 참 많더라고요 거울이구나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예뻐진다 이렇게 머리도 좀 묶어야 되겠네 다 들어오셨습니까? 네 현재 38분 들어와 계시고 4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시작하도록 시작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뭘 잘못 또 눌렀네요 연단은 계십니다 잘못 눌렀어요 앞에 연직단 1호 최재국 쌤 들어오셨습니까? 네 네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저 이거 어디서부터 보면 될까요? 바람이 안다 바람이 안다 바람이 안다 왜 여기 있어? 월요일 오전인데 바람이 안다 바람이 안다 있을 수 있지 마음이 안다 바람이 안다 헷갈렸습니다 15 16 16 16 16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 15부터 보면 됩니까? 하얀 일기부터 하시면 됩니다 하얀 일기? 네 2번 아니요 1번에서 1번에서 하얀 일기 위에 오아 돼 있는 거요 한문 오아 김태문 선생님 거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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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 운동인데 제 밑에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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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회기 11633 11633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 11월 달이었구나 아 11월 달이었으면 죄송합니다 하얀 일기 어릴 적 아 아 그러기네 어릴 적 시골 우리 동네에 유일한 놀이터인 세장터 마지막에 가려보겠습니다 고향에 묻히는 날에는 반드시 꽃상려가 머물고 노재를 얼리던 세장터 그 세장터의 상수율이 나면 오늘도 긴 가지에 우리 모두의 얘기를 하고 아 이게 큰 누나의 흰머니 마냥 하얀 일기로 납니다 아 하얀 일기 우리 저기 소시즌 김태문 선생님의 사진이 요즘 제보 받았어요 확대를 받았어요 사진을 어떻게 하면 사진이 된다는 것을 파악하신 것 같아 이제 파악하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끝없이 터프로즈를 이어가고 계시는군요 하하하하하하 이거 이 해악무연 같은 경우는 어떤 사진 한 장으로 압축할 수 있을까 이 사진 한 장으로 압축이 되지 않을까요 이 사진 한 장으로 선생님 김정은 선생님 마이크 주세요 이 사진 한 장으로 아마 압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무슨 많은 선생님의 감정을 안 들여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요거 마지막에 한 장 이렇게 하면 됐을 것 같은데 중간에 많이 얘기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같은 얘기를 반복하셨었던 이유 태훈 선생님 지금 잘 안 들리셔서 나가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반복하셨습니다 강위찬 선생님 강위찬 선생님 강위찬 선생님 강위찬 선생님 이 순간에도 포커스 카메라 손 안 뜨시고 지금 떨린 것은 스님들이 떨리는 거고 강위찬 선생님은 더 신기하네요 근데 약간 포커스가 밀렸어요 뒤로 요정도에 맞아야 되는데 조금 더 밑에 바닥 쪽에 맞아야 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강위찬 선생님 오늘 안 들어오셨는데 강위찬 선생님 강위찬 선생님 들어오셨습니까 태훈 선생님 오셨어요 태훈 선생님 이야기했는데 동영상에서 보세요 태훈 선생님 한 개밖에 안 냈어요 몇 개냈어요 이따 마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정산 법무사 같이 가구만 네 이제 들었습니다 금정산 법무사 나갑니다 예? 나간다고요? 아니 어 왜 나가시지 색적시곰 공주시생 물질이고 소공이고 흑봉이고 물질이자 물질이고 소공과 다르지 않고 소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아서 이거 강위찬 선생님 예 물질이 허공이 색적시 공의 공은 허공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요 허공이 아닙니까 허공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공하다는 공하다는 개념인 것이지 공하다는 개념인 것이지 그것이 허공을 같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그렇게 알고 계셨구나 공은 허공이 아니고 공이라는 개념어예요 허공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비어있다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색하는 게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현상 그지 공은 그 현상을 일으키는 어떤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말로 하자면 공이라고 하자고 허공이 아니에요 자 사진 좋아요 네 헤헤헤 저 통화 가면 가야 되겠네요 법무사 서불스님 법무사 주제스님 하셨는데 내가 자주 갔는데 우선 멸어가 계시니까 가질 일이 없고 다음 사진 볼목은 남아서 됐으니까 지금 또 울리나 소리가 여보세요 네 자 다음 사진 넘어갈게요 경주대룡원 밤 밑에 선생님 신라천년의 역사가 잠든 곳 어머님의 전부든 같은 능들이 포근한 가을 햇살을 받고 있다 아 산 좋고 나무 좋고 네 이렇게 이제 화각을 만들어서 쓰는 거잖아요 화각을 만들어서 쓰는 거 화각을 좀 만들었네 하는 느낌이 든다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나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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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와 능들의 관계를 잘 찍어 있었습니다 정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더 세련된 화각이 좀 더 연구하셔야 되겠 목의 달인이신데 능의 달인이 되시려면 또 역시 능을 파야 된다 그렇죠 능을 안 파고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맞죠 네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 여기 가보면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면 또 수고하셨습니다 능을 불지능히 파셔서 능의 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마이크 스피커 줄이셔야 되는데 에어컨 안 쓰십니까 환미재 선생님 네 에어컨 껴습니다 이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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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어요 에어컨 에어컨 쓰시고 스피커 그쪽에서 나는 거 아니고요 다른 데서 하는 거예요 예 어? 그쪽에서 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하는 거예요 아 예 알겠어요 제임스 선생님 같은데 계속 제임스 선생님 자 또 가봅시다 아 사진 좋다 사진 좋다 사진 좋은 것도 있고 어 아 이런 거 사진 좋네요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런 사진은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 너의 곡선이 똑같으니깐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우면 또 몇 번 가시면 잘 하실 수 있어요 예 여행자의 시간은 여행자가 정한다 자 웃긴 소화지 말아 여행자의 시간 저 여행자가 정하니? 여행자의 사정에? 필름 카메라 이거? 필름 이거? 아니요 직하라 네 그런데 또 이거 하울링 생기네 사울링 안생기네 사울링 안생기게 했는데 땜빵에 처하게 했습니다 땜빵에 처하게 했습니다 영희 이번 주로 한 장도 못 꺼지네 영희 씨 마구니티에 영희한테 사울링 하나 봐 잘하면 안되는데 수족관 지금까지 수족관의 삶이 없으신다면 살지 못할 거라고 또 다른 삶은 없을 거라고 자신을 스스로 기만하면서 살았는 것은 아니었죠 우린 모두의 삶은 두꺼운 유리적으로 안전하게 걸리는 수족관 속에서의 물고물이 같은 것이었다는 착각서의 사람은 수족관 유리백 밖에 또 다른 세계에 있었던 모든 단어 호기심으로 시간의 벽을 넘어 수족관의 유리 벽을 겨우 나와 스스로 호흡하고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을 향한 모험의 첫 발을 듣는 중이지 못하다 수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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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사진이 다르네요 선생님 수족관이나 파이틀에 부합되는 사진 수족관이란 이게 은근히 모든 것을 사진을 포활할 수 있는 제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사진이 좀 그래요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느슨해진 것 같아요 선생님 평소에 선생님의 안목이나 평소에 선생님의 사진찍을 실력으로 봐서는 수족관으로 충분히 좋은 사진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오늘의 사진은 좀 느슨해졌어요 수족관에 갖다 붙이기 쉬운 건 아니던데요 세상 모든 것을 헷갈리더라고요 이 제목이 진짜 직위는 제목이에요 선생님이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잘 안 붙네요 아닙니다 붙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좋은 제목이에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정말 좋은 제목이에요 선생님 수족관에 갇히면 안 돼요 수족관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제한적 인생 또 한계상황의 인생을 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소설을 치면 이방인급끝 되는 거예요 이방인 감이 이방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단어에 지금 갇히는 것 같아요 수족관하고 나서 선생님 갇혔어요 지금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찍으세요 그럼 수족관에 다 갇힙니다 이거 사진 다 갇히는데 선생님 너무 생각이 많으셨어 오케이 네 예 이거는 여기서부터 12.16.12.12 여기서부터입니까 최재복 선생님부터 화포촌부터 하면 됩니다 밑에 밑에 화포촌 사진도 시간도 못 푸는 눈풍은 화포촌 쾅한 바람이 머려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 번쩍 들었다 지기야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내려놓는다 이 사진도 괜찮네 이 사진도 괜찮고 특별한 감성이 있네 이거 이제 마흐렌즈 나왔어요 선생님 아 필름 칼라멜 압니다 선생님 크림카메라 네 한번 해봤습니다 렌즈는 몇 밀리 24120 24120 좋은 렌즈 쓰시네 14120 쓰는 사람은 다 프로야 나처럼 왜 경진 선생님이 저야 이런 문제를 좀 빠져나가게 했노 착한 사진을 찍었다가 안 착한 사진을 찍었다가 착한 사진 찍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느낌 참 좋네요 제가 이거는 선생님들의 사진을 좀 많이 봐야 돼요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좀 많이 올리셔야지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아 선생님이 지금 이게 이게 필요하구나 저게 필요하구나 이런 걸 알거든요 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제가 선생님의 사진을 채 읽어내지 못하거나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선생님하고 저하고 접해보는 시간이 많고 내가 선생님 사진을 많이 봐야지 아 옥경진 선생님의 사진을 이런 방향으로 봐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스타일을 또 바꾸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궁리하게 되죠 아 옥생님 무슨 사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 되시죠 네 선생님 하고 싶은 걸 좀 해서 저한테 올려보세요 네 오케이 조금 약해 보이긴 해요 또는 위대한 예술말을 기억하는 오늘 내 이야기 아니야 무라카미 하르키는 그래져서 재즈 에세에서 나는 음악을 즐기고 문장을 즐기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위대한 작가는 예술적 행위를 즐기고 있다고 말한다 나도 즐기고 싶다 무라카미 하르키는 제가 행위라고 불러요 무라카미 하르키 아르키 불러요 왜냐하면 제가 무라카미 하르키를 잘 알아요 무라카미 하르키 무라카미 하르키 무라카미 하르키 아 요거 보세요 요거 좀 잘린게 어줄난히 잘렸잖아요 이거 요 순간적으로 요거 요거까지 봐야되는 거야 선생님 박상세 선생님 순간적으로 요거도 봐야되거든 예 예 눈 앞에 다 찍으면 되는 거예요 눈 앞에 다 찍으면 되는 거예요 눈에 좋네요 잘 안 보인다 그지 사진이 좋네요 사진들긴 있어요 초현실주의 작가의 사진 같아요 이것도 사진이 재미있네요 초현실주의 작가의 사진 같아요 아니 이 두드말 좋아한다 이것도 찍었다 저것도 찍었다 계절을 분명히 아세요 박찬 박상클스장님 초현실주의로 갈 겁니까? 현실주의로 갈 겁니까? 뭘로 갈 건데예? 선생님 전시했다며? 아 예예 동네 돌았어 근데 왜 연락 안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니 끝났는데 너무 좀 챙겼어 아니 전시를 하면 불러야지 불러야 우리가 갈 거 아닙니까? 아 참말로 참 샘도 모르고 모르게 어떻게 알아서 가요? 못 가지 센세이 불러 구다사이요 불러주세요 불러 네 알겠습니다 알았지? 다음 할 때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래 봐야지 또 우리가 어드바이스를 할 거 아닙니까? 어드바이스를 맞지? 네 알겠습니다 꼭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박창수 섭섭하네 사진 전화 하셨다고요? 우와 아 우리 섭섭하다 한다 아닙니까 다들 자 또 보겠습니다 더 브릿지 삶은 누군가를 매일 만나고 헤어지고 또 다른 인연의 만남이 주어진다 매 순간 만남의 선택도 이별의 선택도 우리의 결정이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거 어려운 주제예요 선생님 뭔가 쌤이 진지한 것을 표현해 보고 싶어 하신 용기는 대단히 가상하옵나이다 용기는 대단히 가상하나 이거 되게 어려운 주제예요 이거 이런 거 쌤이 한번 설명해 봐 내가 알아듣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사진 너무 단순한 선택이라서 들으시면 유치하다는 생각일 것 같았어요 그 날의 그냥 기본이었어요 아 그 날의 이 날의 기분 네 이 날의 기분이 이 이미지와 더 브릿지 다리라고 하는 맞지? 다리지 맞지? 네 다리와 이 작가 노트와 이 사진이 관통해야 되거든 삼자가 네 관통이 안 돼 있잖아 제목 따로 글 따로 사진 따로 이래서 관통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나 네 관통시키는 법에 대해서 오늘 작가 노트 쓰는 법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내가 유튜브에 하나 올렸어요 네 보셨죠? 네 바빠서 못 봤어요? 아 내일 볼게요 내일 봐요 오늘 밤에 보지요? 아 내일 볼게요 네 받아 이야기 잠시만요 제가 물 한 잔 가져와서 하겠습니다 목이 갑자기 마르네요 김태문 씨 오랜간만에 인터넷으로 처음 보네 얼굴을 우리 김태문 씨 안 들립니까? 바다 이야기 10일 뼛속 깊이 찬바람이 놀아 붙인다 끝을 알 수 없는 절망감의 나락인가 내가 옳다고 아직과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집착이 흩뿌려지는 날 파도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그려본다 파도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그려본다 이게 이제 주제다 그쵸? 음 적막감 같은 게 있네요 이건 무엇일까요? 뭔가 잡동산이 다 묶여있네요 이게 예술작품입니까? 네 거기 지구를 그냥 그런 쓰레기로 갖고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찍은 이 부분은 이게 사람으로 보였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 역시 저도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 우리 최재부 선생님이 영상을 만드는 제주만으로 5장을 뭉쳐오셨네요 평소에 하는 진정성이 좀 떨어지고 화각을 만드는 것만 가지고 5장을 그러고 오셨어요 지금 제 이야기 이해되시죠? 네 요즘 사진이 안되고 있어서 한계입니다 뭐 잘못하셨어요? 아니요 이걸 바다에서 지금 찍고 집에 와서 사진을 보면 사진에서 느끼는 게 제가 아까 위에서 그거를 잠시 적은 것처럼 뭘 제가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꾸 이 사진들이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화각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리고 제가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몰래카메라와 같은 느낌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고 그냥 어느 순간에 자꾸 쓰레기 같습니다 사진이 선생님이 눈이 좋아져서 눈이 좋아져서 그렇고 사진이 눈이 좋아져서 그래요 눈이 좋아져서 그런 거고 사진에 지금 슬럼프에 빠졌네요 그 일정에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한 한 달 안 찍고 전에 서울교육 수업 때 보니까 한 한 달 쉬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진을 찍으면서 슬럼프 사진으로 빠진 슬럼프 사진을 찍으면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계속 찍으면 이게 빠져나와요 오늘 갑자기 또 팽그러니 빠져나와서 좋은 사진을 찍게 된 것 옛날에 처음에 첫 작가 찍었으면 참 잘 찍었다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해줄 텐데 이 사진은 선생님 참 제가 선생님의 마음을 잃는 것 같이 기간 날치지 않습니까? 한 장의 사진은 그 사람이 모든 것이 담겨있어요 사진 찍을 때의 상황 이런 게 이런 빠져나 어디서잉? 네 알겠습니다 네 아...숨발꼽질 이거는 뭐 모델 인형 건너 어디가 이리 좋은데가 있나? 어머 진짜 가짜? 인형? 박상철 선생님 박상철 선생님 박... 인형? 예 조형물입니다 조형물 진짜 같은 데 좀 다르다 그죠 가방 가방입니까 이거는? 예 현대의 소비 문화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박상철 선생님도 저기 최재복 선생님 비슷하다 이렇게 화강 만들기 깊기 예 요새 와 와 술을 안 마셔렀나 다들 우리 식구들이 술 한잔 할까예? 마음틀게 하면 할까예?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이거 조형물 아니면 진짜배기 사람? 조형물입니다 조형물입니다 조형물이다예? 네 까만 놀랐네 이게 진짜 사람이 얼마나 잘 찍었죠 화강 만들기 하고 이런걸 하기 겹기 화강 만들기에 다 빠져가지고 최재복 박상철 이런 분들은 실력이 있는 분들인데 김홍이가 뭐 이번에 전시하니까 나도 저 눈두를 찍겠다 이라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거 아입니까 혹시? 저 그때 삼천장주의 사진이에요 그때 초짜라서 요즘에 아무렇지 않지 바다수연 분명히 선생님 사는구나 이거 뭐고 또 배트맨이 와 있노 물뽕이 뭐예요 선생님 물뽕이 물뽕이 그 마약같은 뭐 그런 아 물뽕 네 아 이게 진짜 좋다 항상 이것도 좋네 이것도 좋네 분명히 선생님 우와 이거 후라시 터져가지고 직이네 이거 후라시 터진거지예? 아니요 후라시 터진게 아니고예 네 그 아 두 번째 사진은 후라시가 자동으로 터진겁니다 물 이건 물 속에서 찍은거거든요 이건 이거 후라시 터졌고 이거는 후라시 터진게 아니고 새우면 모르지 근데 후라시가 이게 지금 카메라가 응 자동이라가지고 이건 후라시 터진건 아닙니다 후라시 터진거예요 선생님 터진거라고예? 선생님 나 후라시 터졌다 이거 써있는데 왜 새우나 이렇게 후라시 터져서 찍힌거예 이렇게 아 너무 가까이 붙여서 그런거 네 아 좋아요 좋아요 금행이 선생님 완전히 지금 끝났어 이제 완전히 그 감 잡았어 무엇이 어떻게 찍어야 사진이 된다는 감을 완전히 잡았어 선생님 이거 하셔가지고 꼭 사진 좀 되세요 네 금행이 선생님 처음 와갖고 그 수족 그 뭐야 그 물통안에서 사람들 연습하고 하는 거 흡지기 때문에 그랬다이가 지금 봐라 아마 예술 때 예술 때 사진 한 장 하죠 그 그 그 사진을 실내에서 찍으니깐 바다랑 또 좀 다른 좁은 공간에 찍으니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바다사진 처음 찍었잖아 이런 느낌이 없었거든 이제는 바다사진이라고 그러니까 사진이 꼭 수영이 아니어도 엄청나게 뭔가가 에너지도 있고 뭐가 있어요 사진에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이내믹하고 생명력도 있고 바다수영인데 바다수영을 꼭 지칭하지 않더라도 에너지가 있어요 그만큼 좋다는 뜻이에요 타임 캡슐 로 정동 선생님 또 선생님 들어오셨습니까 네 네 40병 아파트 발굴을 시작했다 20년 세월의 무게가 목적에 느끼셨다 200년 뒤에 무엇이 남아있을까 글쎄요 아무것도 안 남아있었죠 40병 아파트 이사가십니까 아파트를 청소하시네요 네 네 리모델링 해보면 진짜 버릴 거 많지 예 한 3분의 1은 버린 것 같습니다 반은 버려요 반 더 버려요 사실은 예 선생님이 저는 이런 작업을 가끔 해보고 싶고요 우리가 집에 가면 이제 서랍 같은 거 있잖아요 서랍 서랍 뭐 농도 서랍이고 다 서랍 같은 거를 제목이 서랍이야 서랍 사진집 제목이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꺼내서 클로즈업에서 딱딱 찍고 그걸 책으로 묶고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건속에 휩싸이사이 현대문명에서 그런 느낌이 드는 사진집을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 하려면 그건 내가 찍는게 아니고 그런건 조수들이 찍거나 볼래 내가 지금 컨셉을 했잖아요 선생님 그죠 그러면 작업실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전부 다 꺼내서 하나씩 하나씩 복사해 복사하잖아요 이거 사진 봐라 맞지 그럼 사진 좀 묻고 먼저 내가 조용하면 되는거지 뭐 10만원씩 주고 지각하는게라 하루종일 10만원 주고 네 제게 10만원 주시면 하겠습니다 선생님 찍으실랍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 컨셉이 이야기들이 이게 사진적 발상이라는거에요 제목이 서랍인데 그러면 안에 쓰겠지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물질문명 어쩌고 저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으면 가지고 있는 것부터 우리는 자유로운가 오히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부자유를 두고 살고 있다 이런거 있잖아요 이렇게 쓰시면서 하면 될거 같아요 그런 느낌을 선생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거 같아요 맞죠 사진의 의미가 대단히 잘 와 닿았어요 제목이 뭐냐 하면 제목을 좀 바꾸세요 선생님 타임캡슐이 아니고 타임캡슐을 맞게 오는데 타임캡슐이 낫네요 오정론 선생님의 기막힌 아이디어에 찬성하면 오늘은 밥 사러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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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시카 김명주 선생님 김명주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김명주 선생님 네 안 돌아오면 안 보려고 그랬어요 항아리에 갇혀 셀렴 묻혀 같이 익어가자 메마른 나무에 매달려 비발에 끓기지 말고 같이 붙어있자 반개줄 곳 없는 떠돌이 철새라도 날개질 크게 하면 함께 날자 속수에 외망버리고 산속에 풀만 먹고 살아도 허탕하게 웃으며 살아보자 어깨를 비비며 사는 것처럼 모여서 같이 살자 모여서 같이 살자 다 함께 모여 같이 살자 우리 제시카 선생님은 제시카 선생님처럼 사진촛자처럼 우리의 공부하러 온 초자 선생님처럼 사진을 아주 다짐하게 제목과 아주 잘 조합되게 사진을 잘 찍으셨어요 오케이? 칭찬인가요? 칭찬은 칭찬인데 더 분발하세요 하는 칭찬이에요 근데 수업 4번만에 이 정도 찍으면 잘한 거 아닐까요? 수업 4번인데? 제시카 선생님은 선생하세요 내가 학생할게요 그게 아니고 김홍이 사부님이니까 4번만에 제가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칭찬해 드리는 건데요 제가 칭찬해 드리는 건데요 제가 사는 거 아니에 칭찬 먹고 싶지 않아요 술 드시고 싶지가 않으신가 보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술 사주세요 그럼 내가 칭찬으로 바꿀게요 아 아닙니다 늦었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어도 쉽게 안 되는데 아니요 제가 마음 상했습니다 진짜 마음 상했다고? 네 아니 네 아니 사장님한테 소유는 이와를 했다고 나요 일본말인데 여기 시키시키시키 칭찬 듣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카메라가 약간 흔들렸어요 조카스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선생님 네 사진 재밌어요 사진 재밌는데 이게 뭐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모여서 같이 살자 a equal a 잖아요 그렇죠 모여서 같이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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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모여서 같이 살고 a equal a 네 반짝반짝 작은 별 적자고 이런 이런 정도의 동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걸 했다는 게 좋네요 네 이해 되시죠 네 여기에서 발전하시고 은유 하셔야 돼요 은유 네 다음에 써오는 거 하나 적어 꼭 찍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지금 은유라기보다 스트레이트한 이야기거든 네 a equal a에서 끝이 남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자주 드려요 a equal a 하지 마라 a equal a는 사과 찍으면 사과 나오고 수박 찍으면 수박 나온다 그러니까 제목을 수박 찍어놓고 수박이라고 하면 남들은 웃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려요 슬박에 대한 기쁜 생각 좀 하시고 은유하는 것 좀 느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